아.. 아.. 저기 있네.. 수.. 아거.. 막 여기까지... 올라오겠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면 죽었다 어? 살았네 아직? 또 있나? 아니 어? 뭐야 아까 왔나? 맞다 아 일단 오는다 오는다 너무 가까워 아, 많이 놓은 거다 또 도망가? 걸렸다 여기 악어 여기까지 안가 여기까지 다? 아 뭐야? 안가네 이거 뭐야? 응? 뭐지? 어 맞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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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오는거 아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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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네? 알았어 여기 어디가서 안 보이네? 벽에 붙어있다 머리통을 정확하게 잡았나? 잡았구나 또 한 마리 어디갔지? 벽에 붙어있다 어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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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 있었는데? 아 여깄다 일곱 번째 다 잡았나? 다 잡았나? 됐어 챙기고 다 잡았나? 있다 보물 찾았다 보물 어? 방패? 방패라 청동방패 청동방패 제작할게 없나? 다 잡았나? 하나 더 있네 보물 어? 아가 한 마리 더 있잖아 어? 한 방이면 죽겠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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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좀 더 가까해 여기로 막겠지 머리 됐다 잡았다 여기가 어디있을까? 어? 일단 동기하는 데가 어디지? 아니 다? 뭐야 어어? 쟤 죽은거.. 잡은건가? 오우 2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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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있는데? 뭐니? 25미터 5미터 25미터 15미터 아 저 밑에 있구나 여기 밑에 있나본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야야야! 어우 그냥 떨어지면 어떡해 됐다 아야야야 챙겨 챙겨 우와 방패 또 나왔다 324 오 휘기방패 팔랑크스 됐어 그 다음에 여기겠구 아 이거 길어가야지 어우 저기 꼭대기 아 아 이리로 반대로 가야지 뭐야 이거 아 일로 반대로 가야지 뭐야 이거 으 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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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가네 됐어 됐어 동기와 흐 그 음 게 아 뭐 아 자 내려가자 일로 내려가 아니 어디로 내려가 아 여기로 점프 자 내려가 점프 내려가 어 17레벨이잖아 아 일단은 열도발이면 어 어 아 왜 이렇게 돌아다녀 어응 아 여기 여기 아이구야 여기로 올라오는거 올라오마 여기로 올라오마 여기로 못 올라올텐데 한 마리 잘 먹고 뭐 아 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대만 더 맞춰라 에헤이 도망을 가? 도망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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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결 친결 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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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직접 데려가야 돼? 어.. 되게 모른데 여기 배 타고 가는 건가 본데? 아이참 배를 어디갔지? 아이참 뭐해 왜 이렇게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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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가 뭐 이래 올라타 올라타 아이참 빨리 아이참 비께요 비께요 뭐지? 어떻게 왔지? 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크로코릴레 그쪽으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지 말하자면 말하자면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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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곳에 절대 믿을 너 말하자면 말하자면 네 네 책 다 왔다 돌진 오우 여기 됐어 내 사랑아 아이고, 저거.. 저거 두려 disso 내 사랑을 생각해, 가기 시작한 거 아니었고 내가 사과하고 아이돌 걸리는 걸 중 좋아하려고, 아내라 내 부모여 잘못해. 내 부모양의 적은 원하는 것 너의 부모양의 적은? 너가 여쭈어 내가 그리고 남은 남과 남의 남의 Cowboy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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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넌! 너! 너는 죽을며 너 싸우는 거야? 싸우라고? 난 칼 뚫었는데? 에이? 네, 맞다! 짠! 짠! 형들! 너 죽은 형들! 너 죽은 형들! 그래! 고마워! 너 죽은 내 삶! 그리고 내... 미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 살해 당했냐? 가볼까? 여기 뭐지? 어느 쪽에 있는데? 오! 저기 있다! 멀진 않네. 아닌가? 오! 여기 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쟤가 아니잖아! 두 명인가? 가서 잡으면 되니까? 어... 어... 아니, 모르는 거... 어이? 200m 아니야? 자... 왔어? 가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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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쟤가 내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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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애잖아! 쟤가... 어... 너... 세명? 헤이 유! 스톱! 어... 흩어지면... 쟤가 보고 있잖아... 쟤가 보고 있잖아... 일로와... 어? 쟤 왜 죽었어? 뭐? 뭐야 이거... 어! 왔어 왔어! 공격을 제거할 수 있어! 와 아 됐어 범위 어디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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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꼬마! 작물? 아! 아! 게트를 바꾸고 그래 이거 다 먼저 해야지 얘도 빠른가? 왜 안타겨? 자아 점프 어? 하리 꽤 멀리 보네 거기 나왔어 올리언트 가네 아! 아! 이 쪽이구나 왜 그거로? 오 아야! 어우! 이게? 일로와! 일로와! 뭘 꺼먹고? 됐다. 어? 뭐야? 하이에나들! 어우! 어떻게 뛰어들냐? 이것들이? 다 잡았나? 어허! 어허! 아 내려 내려! 확인! 됐어! 아 됐다! 자! 그러면 이제 30달이 안됩니다. 장물에 5시간밖에 안나오는데 에이 안되겠다! 길 따라가! 응? 잠깐만! 이거 타지나? 오! 타진다! 길 따라가! 야옹! 야옹! 오! 말보다 빠른 것 같은데? 오! 다 치고 가고 막! 오! 친다! 친다! 오! 피yse어! 하時의 어차피 어?! 비결하노! 오, 친다. 오, 피했어. 잘 피하네. 오, 빠르다. 오, 다친다. 다친다. 아이, 다친다. 그냥 치고 가.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쫓아. 오, 다친다. 오, 다친다. 오, 다친다. 오, 다친다. 오, 다친다. 뭐야? 너 불타고 있는 거야? 불타고 있어. 너부터 가자. 오,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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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지쳤다 너무 뜨거운데 아 오우 다 왔어 또 도둑은 지쳐요 이거? 도둑은 지쳐요 도둑은 지쳐요 어디 보자 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장거리가 어디까지인지 보자 택구 아이제 아이제 어흐 2 3 4 4 4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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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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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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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가자 아닌데 5딜 너 위에다 마차 세워놨잖아 너 위에다 마차 세워놨어 자, 타카이 가자 여기에도 있고 우와 이거 다섯 시간이야 오늘은 요거 사제해서 노인한테 갖다주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1부하고 2부로 다른 게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제해서 갖다주고 끝납시다. 어 이 마차 좋은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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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차ته 없 però. 또 니 것 같았어야 될 것 같애. 못와 격 monster 없는 것 같애. 이 마차 전화를 functioning Tonight은 못 arrib perform. 뭐야 이건 대화 돼? 안되는데? 대화 안 부셔져 자 그럼 이거 끝낼 때 어떻게 끝내는거지? 6시간이었어 능력치가 생겼고 이건 뭐야 아 근접무기 두번째 이거는 어 이거 안 배웠었어 어 이거 좋은거 같은데 이것도 괜찮고 어 됐다 그러면 메뉴 아니 끝내는거 어떻게 끝내는거지? 아 노인애가 아직 안 갖다 줬어? 아 일단 사제해서를 갖다 줘야지 자 이거 사제해서만 갖다 주고 아 방송 오늘은 종료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있어요? 할아버지 자 저장 됐구요 어 그래서 어 못하는거야 나가기가 안돼 아 여깄다 아 자 자 자 어 어 어 어 어 왜이래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아 내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1불로 하고요. 2부는 다른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